차장님 죽인 놈 잡았다며. 수고했다. 소원 성취했으니까 그 물건 갖고 와. 안에 내용 확인했어요. 타일 하나가 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더라고요. 고증도 말로는 본인 아니면 못 푸는 거래요. 세 번 틀리면 내용 완전히 다 날아간다고. 실장님은 알고 계시죠?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. 말했다시피, 진 검사. 나는 네가 나처럼. 말해줘요. 아저씨. 아저씨. 이거 놓고 가셨어요. 오. 고맙다. 그런데 아저씨. 우리 엄마가 아저씨 검사래요. 고맙다. 정의 수호의 검사. 이거 아저씨 맞죠? 아저씨는 왜 칼 안 들고 다녀요? 고맙다. 이건 비밀인데. 아저씨 그런 나쁜 놈들 잡는 데만 쓰는 거거든. 그래서 지금 숨겨놨어. 아무도 못. 방송국처럼요. 막 휘두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. 나도 검사 될래요. 나이의 빛나는 별이니까. 아름답게 반짝이는. 리틀스타일. 이대로 좋아. 눌러도 괜찮아. 눌러도 괜찮아. 알고 있었구나.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. 검사. 고맙다.